우리가 어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일단 보육점은 앞에 있었고 야채 가게랑 마트랑 아 저기 마켓 있다 마켓 가서 필요한 거 일단 짜고 사고 뭐에서 살까요? 아가씨 뭐인 거 같고 사자 오이 아 오이 몇 개 살까요? 우리 세 팀이어야 되잖아 세 개? 세 개? 그래 그래 버섯 양파 양파? 양파 까져 있는 거 사자 근데 할 것도 많은데 우리 버섯 파고드 소스 피자 치즈 다행이랬어 어 이건 만주잖아 만주 김치 엄마 1번 이틀 박수현조의 냉방법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옹 느낌이 좀 강해서 사료 다행이랬어 하나만 사라져 우린 이거 따로 사라가지고 네 안 보여줘야지 포즈는 따로 해달라 네 토마토랑 이런 거 밖에서 살까요? 응 응 아니 이게 세 팀 거 사려니까 벌칙이 다 벌칙이네 벌칙이네 우리 김치 아 김치 있나? 그럼 물어볼까? 저기 혹시 신김치도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 저기 안신김치 두 개랑요 신김치 하나 주세요 신김치 하나 주세요 포기는 신김치밖에 없어요 아 신김치밖에 없어요? 네 네 정정당당하게 김치 상하자 세 개 주세요 어 냄새 어 냄새 사장님 안녕하세요 만두에 들어갈 두부 만두 두부예요 만두 두부예요 만두 두부예요? 3인분 주세요 저 만두 피 저 만두 티 티 티가 쌓인 거 아닌가요? 비밀 이거 더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하나만 사가지고 하나만 사가지고 하나만 사가지고 하나만 사가보자 하나만 사갈게요 저거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아 봉우빵 아 봉우빵 먹을래? 네 봉우빵 다섯 개? 네 다섯 개만 주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혼자 먹었어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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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반반 주세요 저희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이기려면 어떤 고기를 사야 될까요? 뭐 잡채 잡채 만두거든요 네 근데 기름 끼는 걸 싫어한대요 왜요? 안심이죠 어 안심 네 안심 안심으로 말도 안 돼 안심 만두 왜 원래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비싼 소고기 아 아니 안 해먹지 그렇게 스테이크 오기인데 하긴 그렇지 아 우리 애거랑 만두 그리고 왕만두를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왕만두 아 이렇게 이렇게 짐 나눠주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왕만두를 차에 실어놓죠 차에 실어놓으라고? 하다가 정신없이 제가 슬쩍 가져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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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음식 중에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어요? 저는 비빔국수를 비빔국수를 비빔국수 그런게 자체밥이에요 만두 부라탕이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의뢰한 엄마 손맛표 음식을 저희 하숙집 딸들과 우리 종현 씨 용하 씨 이특 씨와 함께 현재 시간 5시이기 때문에 1시간 반 6시 반에 종료를 해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승자죠 이다혜 양 아 또 김치를 가위로 네 그 만두에는 김치가 꽤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네 저희는 한 이 정도 아 이 정도 네 와 반죽 들어갑니다 지금 야 수차병 같아 아하 가장 어렵다는 반죽을 이게 사실 피만두는 게 오늘의 관건이거든요 네 이거 피만 잘 만들어도 네네 만두는 자 한 번 더 갑니다 아하 저기요 네네 화나신 거 아니죠? 아 이거 때리고 맛이 있어서 이거 너무 조금만 했나? 아니에요 충분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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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수 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만두피 5장 해달라고 하더니 소문 이만큼 해놨어요 어디요 아 아 아니 만두 5개의 소문 이만큼 하면 누나는게 차이 어떻게 넣어요 이거를 와 이거 보세요 지금 오 와 훌륭해 지금 웅아 하나 더 만들어줘 오케이 자 이게 왕만두니까 우와 벌써 느낌이 속을 누나 어느 정도일까 속을 속 꽉 더 꽉 채워 그냥 한 입에 못 먹겠 와 이 정도면 한 그릇인데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속 봐요 요렇게 해서 우와 누나 더 넣어도 되겠는데 피가 피가 터질 수도 있겠구나 아 이거 근데 아 잠깐만 괜찮죠? 조장 우리 사장 봐 고rah 아 이거 하 ALI 됐어. 그래서 이렇게 가생이를 이렇게 약간 끝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 오! 용아 예쁘게 만들었는데? 내 거보다 훨씬 예뻐. 만두 찔 사람도 갖고 오세요. 네, 여기. 자, 그럼 미숙이의 거를 1층에다 깔아놓을게요. 아, 이건 내가 저거 세 개를 딱 티에 안 나게 저쪽에 사이드에다가. 저희 만두를 헷갈리면 안 돼요? 아, 이거 헷갈릴 수가 없어요. 헷갈리게 뭔데 내일에. 홍보됩니까?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홍보 괜찮아요? 자, 시원아. 다이슨 만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만두 빚는 것만. 만두 빚는 걸 도와달라고, 지금요? 안 돋는데? 우리, 이게 왜냐하면 속이 시원아. 약간 사올 만두 있지 않았어? 그라탕이니까. 이렇게 많이 넣어요? 막 만두잖아. 아, 진짜 저 칭찬 좀 해주면, 이거 봐봐. 느낌은 바르지 않아요? 죽었다, 아주.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야, 여기 봐라. 와. 야, 이거는 진짜 진짜 진파라고 해서, 상상.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6시예요. 30분 남았어요. 여기 좀 다 치워줄래, 용하야? 우리 너무 지저분하다. 용하야, 여기도 야채랑 이런 거 정리해야 되겠다. 응. 용하야, 정리 좀 해줘. 어. 어, 지난주에 신동 씨도 그랬는데. 뭐, 뭐. 다이앵이나 파트너 하면 말이 없어, 지금. 나 이거 좀 씻어주면 안 될까? 오케이. 그거 내가 할게. 이 정도면 깜짝이야. 그치, 씻어야지. 어. 씻어. 전 계속 씻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빨리 샤워를 한 번 하고 있어요. 제가 씻고 싶은 심정이에요. 용하가 많이 지쳤는데. 용하가 많이 지쳤어? 용하가 많이 지쳤어? 아니, 안 지쳤지. 이거 국수 얼마 안 넣어야 되지? 어차피 쓸만큼만 꺼내면 되니까. 편하신 대로.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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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러면 면 여러분들 삶으실 때 면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옛날에 계속 뭐 꺼내서 벽에 던져본다 뭐 하시는데 끌어오르죠? 따로 오를 때. 끌어오를 때 찬물을. 3회 정도 하면 면이 여러분들 꼬들꼬들하게 적당히 익는 거를 아실 거예요. 저 앞에 난 익은 코너를 돌면 넌 아니겐가 나타났다. 저 그대를. 2인분이야? 아, 진짜. 10번. 야, 정말. 내가 하겠지만. 아시지? 우와. 어, 이투. 네. 사람 하나 바뀌었는데 달라 보이는데. 하트롤의 차이가. 아, 미치만루. 나? 아, 미치만루. 이, 어, 미치만루. 하트롤의 차이가. 제주도사 두텁떡. 두텁떡. 이거 봐봐 너무 맛있겠어. 저에게도 봄날이 오네요. 역시 이미수. 사랑해요 이미수. 여기는 지금 비주얼이.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다고요? 말도 안 돼. 너무 많으면 느끼한 거 아닌가? 많으면 좀 느끼하지. 이렇게 끼면 쓰면 될 것 같아. 느끼하면 안 돼. 저희만 이기려면 어떤 고기를 사가야 할까요? 안심으로. 안심으로. 아 이제 오늘 마무리 장기 들어가요. 시간이 타입 아웃입니다. 안심이야. 지금 시작 sweetheart. 좀 더 많이 institute.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